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유니크의 성주 승혜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. 앞으로 다가올 수능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. 그렇죠 그렇죠. 며칠이요? 네 11월 16일에 수능 당일입니다. 와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저희 정부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정말 잘 치르시길 저희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긴장이 되실 수 있어요. 아침에 스트레칭을 간단히 해주시거나 이제 우광청심환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 지금같이 노력했던 것만큼 보상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정부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시지 마시고요. 파이팅 하세요.